아, 배고파. 자기야, 우리 뭐 먹을까? 나 치킨 먹고 싶어. 자기야, 치킨은 수요일 날 먹고 싶어 하면 안 될까? 뭐야, 나 수요일 날 시간 안 돼. 아, 그럼 내일은? 무슨 소리야, 내일이 수요일이잖아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어떻게 먹고 싶은 날 정해두냐? 됐어. 그럼 오늘은 영화나 보자. 여, 영화는 금요일에 보고 싶어 하면 안 될까? 뭐야, 장난해? 나랑 보기 싫어? 아니야, 내가 왜... 자기야, 뮤지컬 볼래? 뮤지컬은 다음 주 언제든 괜찮아. 아, 진짜. 뭐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건데. 아, 아니. 내가 멤버십 할인이 그날밖에 안 되니까. 어우, 답답해. 멤버십을 어떻게 정해진 날에만 써야 되니? 잘 들어봐. 치킨 할인. 베이커리 할인. 아이스크림 할인. 피자 할인. 슈퍼마켓 할인. 영화 할인. 그리고 전시회 할인까지. 이런 빵빵한 혜택을 쓰고 싶을 때 써야 멤버십 아니야. KT 고객이라면 누구냐. 원하는 날, 원하는 곳에서 더블 할인. 멤버십은 누구나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. KT 더블 할인 멤버십. K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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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